여기는 법성의 숲쟁이 공원입니다. 백제불교 도래지 가는 길인데요. 해넘이가 곧 해가 넘어갈라 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. 해가 더 잘 보이는 곳으로 가겠습니다. 여기는 영광대교를 배경으로 해서 해넘이를 보고 있습니다. 갈매기 소리 들리죠? 해가 넘어가 보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. 여기는 영광법성포 갯벌인데요. 백제불교 도래지 그 앞입니다. 오늘 하루도 정말 열정적으로 보내고 또 해가 넘어가면서도 해지기가 싫어서 눈물 흘리는 모습으로 해가 넘어갔습니다. 구름에 가려졌어요.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요. 저쪽의 구름이 여기는 내 고향 영광의 법성포에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앞에 영광대교 앞입니다. 광주에서 공연 끝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시간을 잘 맞춰간 것 같아요. 그럼요. 그래서 titled